저도 임원이 되고 나서야 임원이 이렇게 대단한 자리구나 실제로 되고 나니까 직장인으로 간다고 치면 저는 누구나 꼭 임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일기 꿈꾸는 자문가입니다 오늘은 정말 대단한 이력을 가지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라는 책을 쓰신 이순규 작가님이신데요 국제보석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또 세계적인 기업에서 임원도 하시고 업계 최초로 카카오톡과 제휴도 하시는 분인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 기존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건목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앞두고 마음이 좀 설레였습니다 제가 지나온 과거가 외형적으로 보면 글로벌 기업 사장까지 하고 채보를 드렸지만 내면을 보시면 이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보석은 다 흠이 있습니다 저도 마침 공교롭게 운명적으로 다섯 번의 어려움을 만났고 또 변곡점마다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것을 극적으로 또 이겨내서 제가 책을 내는데 저의 지나온 힘겨웠던 스토리가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저는 어쨌든 직장생활 34년만 했고요 제 연배에 비해서 저는 도전을 좀 통해서 위험한 도전을 통해서 안정적인 것보다는 다섯 번의 이직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만약에 직장생활을 했다면 쳐다도 보지 못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로망이랄까요? 꿈이라고 할까요? 대기업 임원이 되는 거잖아요 별을 단다고 표현하죠 실제 임원의 삶은 어떤가요?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게 저도 임원이 되고 나서야 임원이 이렇게 대단한 자리구나 그 전까지는 내가 상사를 만날 때 저분이 임원이구나 했는데 실제로 되고 나니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연봉이 많이 올라가지만 또 대기업은 별도의 방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또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가 있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 간다고 치면 저는 누구나 한번 꼭 임원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세상에 최고가 있으면 또 어려움 있듯이 임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지갯소리로 어떤 사람은 또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니 1년마다 연봉이 주어지고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자리지만 그만큼 또 책임이 따르고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임원이 딱 되셨을 때 차량이 딸린 기사도 지원되고 이랬나요? 그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같은 큰 조단이 수십주 한 회사는 있지만 제가 롯데 면세점에 있을 때는 대피이사만 차량이 나왔고 글로벌 기업 제가 한국지사장 할 때도 차량은 없었습니다 역대 연봉만 받는다고 하는 것과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가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면서도 또 나 하나로 인해서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 있고 참 아주 설레는 자리죠 임원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직이잖아요 그래서 임시 직원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1년이나 2년 단위로 딱 성과표를 펴놓고 정말 이 사람이 성과를 냈나 해서 재계약할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12월 말이면 임원들이 다 마음이 좀 무겁죠 왜냐하면 내가 다시 연장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은 또 라이브 사이클이 굉장히 짧다고 그러잖아요 40대 임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내가 부담감이 있겠지만 매전에 제가 임원할 때만 하더라도 임원 달면 한 몇 년은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는 있었지만 어쨌든 매년 연말에 그런 성과표가 나오죠 그렇군요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사실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제가 또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저는 성공이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내가 대학교에서 저는 명제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인류대학교와 경쟁을 와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걸 따진 게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그 상대방을 내가 이길 수 있나 나의 콘텐츠를 따졌는데 저는 성공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무자비한 꿈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능한 꿈을 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나를 가장 잘 압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가 영어에 올인하자 그러다 보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다 예상이지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꿈을 꾸고 따라가다 보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성공보다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꿈이라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가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요즘에 이제 조금 이런 열풍이 강해진 것 같은데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빨리 회사 다니다가 빨리 돈 모아서 퇴직하는 이런 열풍이 부고 있어요 임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열풍에 대해서 글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대표님은 젊으시니까 모르셨을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하라는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게 없었고 공부 잘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지금은 많은 그런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중간에 중간에 직장인과 이 직장인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또박또박 급여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또박또박 급여가 나와서 그게 참 고마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기업이 또 어려움이 처하면 내가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두거나 또 우리가 지나온 30년 과거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롯데그룹이 한 번도 그런 외형의 휘탈린작이 없어가지고 꾸준히 직장에 와있지만 또 대우라든가 이런 나머지 기업 다니는 분들은 중간에 아 그렇죠 망하게 됐죠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을 하면서 직장인 하면서 중간에 그만두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고 사업을 하는 분도 중간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업이 꼭 잘 되는 게 아니니까 다시 직장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봤는데 저는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 시대에 바뀌는 건 참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직장생활보다는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누구나 그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5년 10년 뒤를 준비하고 꿈꾸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새로운 것을 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하고 싶다가 아니라 저도 좀 아쉬운 게 제가 지금 저도 새로운 걸 준비했지만 좀 더 5년 전에 일찍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래서 퇴직을 미리 앞둔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신중히 내가 5년, 10년, 20년 뒤에 과연 내가 이 새로운 도전하는 길을 갖고 갈 수 있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그때 과감하게 자기가 새로운 도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게 나 알아요 hey I gotta confess been losing the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better, better, better . . . . .